뭉치의 개팔상팔 아 우리는 괜찮다 진짜 혹시 뭐 발길이 안 떨어질까봐 괜찮다 뒷걸음질 차야겠네 걔는 지가 와 나가놔 갔다올게요 엄마 잘 나갔다 놀다 오라고 지금 뭐 풍악을 울린다고 제가 효자네 갔다올게 뭉치 아 가지마 니네랑 산책 갔다 왔다니 엄마도 오랜만에 좀 저희 분이 좀 하고 오자 왜 왜 이거 왜 이랄게요 쟤 왜 이랄어 왜 왜 고장났어 뭉내랑 이기실라 뭉내랑 좋았어 니네랑 또 빈증상황으로 하랄게요 안녕 갔다올게 응 아빠 말 잘들어 갔다올게요 갔다올게요 안녕 신나고 재미있고 빠르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안녕 안녕 우리 애기 왜 썩났어 바빠 줄까요 응 뭉친 어디가 엄마 나갔어 너라도 제발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되겠니 응 엄마 갔다니깐 또 마음 짠하기로 하네 애기 밥먹고 재우고 아빠 놀아줄게 뭉씨 좀만 기다려 너도 아빠 밥 사올테니까 좀만 기다려 알겠지 아니 다했어 다했어 엄마만 나가봐 왜이러지 주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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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 인형 갖고 왔어 아 지금 인형을 애기가 받을 기분이 아니다 뭉치 잠깐만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어 지금 뭉치 손이 좀 불편한데 뭉치야 뭉치야 뭐가 문제 오지 뭉치야 뭐가 문제 오지 아 뭉치 찐할거 같은데 뭉치야 아 뭉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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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뭉치야 뭉치야 문지야, 니 어찌 이리 관심도 없노? 나를 좀 도울 생각은 일도 없나? 개도 자고, 아도 자고 아빠 지어줄게잉, 윤희 왜 웃는데? 자다 일러가지고 윤희 하자 응 응 문지 이제 아빠랑 놀까? 기분 위에 안좋은 놀이네 문지가 짜잔 문지 뭐야? 문지 뭐야? 놀까? 자아 자아 총 줘 가 내놔 야 이 개야 빨리 줘 아이고 참내 이거 뭐고 왜 빠르노 개가 어휴 되다 아빠가 누워서 좀 놀아줄게 링치야 알겠지 자 자 뭐지 자 자 잠시 후에 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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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을만한 비교 너보다 아름다운 비교 시간은 안이 필요없어 이 시간은 잘 안가서 어 뭉쳐 아빠가 잠 들었더라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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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? 이렇게 발 연기가 다 이놈? 흐흐흫흐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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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이고 이쁘 아빠 공 세 박았어 아빠 공을 쉬니까 하면 됩니까? 아빠 좀 쉬다가 또 놀자잉 알겠지? 뭉치에 개팔상팔